어법 1번 문제고요 문제는 2010년 3월 고1 서울교육청 21번에서 가져온 겁니다 첫 번째 알아볼 문장은 Just like people, no two places can be exactly alike 라는 표현인데 no 라는 표현을 한번 볼게요 문장이 일단 no 라는 말로 시작이 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요 어떤 무엇도 뭐뭐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면 어떤 뭐뭐도 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문장이 no로 시작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 동사면 어떤 뭐뭐도 뭐뭐하지 않다가 될 거고 비동사로 시작되는 문장이면 어떤 뭐뭐도 뭐뭐가 아니다가 될 겁니다 여기서 보면 no two places can be 비동사 나왔죠 그러면 어떤 뭐뭐도 뭐뭐가 아니다가 될 겁니다 어떤 두 장소도 can be exactly 똑같이 아닐 거다 아니다니까 똑같이 똑같을 수가 없다 가 되겠죠 여기 can be가 반대말이 cannot cannot은 어떤 뜻이 되죠 뭐뭐뭐 일리가 없다가 되겠죠 잘 안 나오는데 뭐뭐뭐 일리가 없다인데 그냥 can인데도 뭐뭐뭐 일리가 없다고 될 겁니다 여기서는 왜냐하면 앞에 no로 시작됐으니까 앞에 no로 시작되면 이 전체가 부정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can be가 사실은 여기서는 cannot be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일리가 없다 되겠죠 그러면 어떤 두 장소도 정확히 똑같을 리가 없다 가 되겠네요 두 번째는 many large cities have tall buildings 그 다음에 cold calling이 나오는데 very tall buildings 그 다음에 문제는 이게 calling이냐 아니면 cold가 될 텐데 아주 높은 건물들이 그러면 부르고 있는이 될 거고 아니면 뭐뭐로 불리는이 될 텐데 두 개가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자연스럽나요 부르고 있는 건물 건물이 부를 수가 노래를 부를 수가 없을 테니까 불리는이 맞겠죠 그럼 뭐뭐라고 불리는 아주 높은 빌딩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뒤에 읽어보니까 skyscrapers 고층 건물이라고 불리는 아주 높은 건물들이 맞겠죠 아주 높은 고층 건물들을 부르고 있는 건물들은 안 될 겁니다 건물이 노래를 부를 리는 없을 테니까 그건 안 되겠죠 자 여기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다음 문장은 people make more room 되어 있는데 이걸 중요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more 이란 말 자체가 더 많은이 돼요 더 중요한 것은 more 담에는 항상 셀 수 있는 명사 흔히 말하는 가산명사가 오게 되는데 그래서 more 담에는 항상 s가 붙는 명사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much는 똑같이 많은 이란 말이 되는데 여기서는 셀 수 없는 명사 불가슴 명사가 오게 되죠 그러면 more 담에 room이 왔는데 왜 s가 안 붙었을까요 이걸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s가 있다면 더 많은 방들이 될 거지만 s가 없으니까 여기는 방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방은 셀 수 있으니까 뒤에 s가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more이 왔는데 불구하고 room에 s가 없다는 얘기는 이게 방이 아니라 다른 뜻이다라는 거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방이 아니라 공간 또는 때를 따서는 뭐 뭐 할 수 있는 여지라는 뜻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room에 s가 없다면 s가 붙어있는 자리에 room이 s가 없다면 공간이나 뭐 뭐 할 여지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 알아두게 됩니다 그러면 people make more room 그랬으니까 더 많은 공간을 만듭니다 라고 했죠 자 more room 꼭 알아두고요 다음에 나오는 표현은 쉽습니다 by 그 다음에 ing 너무 많이 보던 표현이니까 이건 뭐 더 설명이 필요 없겠죠 뭐 뭐 해서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면 by building 그러면 지어서가 되겠죠 뒤에 있는 거는 up이라는 말을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동사 다음에 up이나 out이 붙어서 나올 때 이게 위로 아니면 바깥으로 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을 때 해석이 어색하다 다시 말해서 다시 정리하면 동사 다음에 up이나 out이 붙어서 나오는데 위로 또는 바깥으로 라는 뜻으로 해석했을 때 해석이 어색하다 라고 하면 이건 다 그냥 강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해석을 안 해줘도 돼요 그럼 building up 특별히 up이라는 걸 해석을 안 해줘도 되는 겁니다 위로 지어서 뭐 건물이니까 당연히 위로 짓겠다는 말이 위로라는 말도 말이 됐겠지만 건물을 짓다 항상 위로만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옆으로 짓다가 위로 짓다가 하는 거니까 그건 여기는 꼭 위로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그럼 여기는 그냥 강조겠다 그러면 그냥 build라는 뜻으로 해석에도 전혀 무관한 겁니다 그러면 by building up 지어서가 되겠죠 by ING니까 into the sky 하늘로 지어서 되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 표현이 될 건데요 learning about these patterns help 그 다음에 helps 나오는데 뭐뭐를 여기 learning ING니까 여기는 하기 또는 하는 것 이게 되겠네요 그죠? 그러면 learning이니까 배우기 배우는 것 이런 패턴들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helps 도움이 됩니다 또는 도와줍니다 그럴 텐데 help us 겠죠? helps us 그 다음에 understand 되겠죠? 왜냐하면 하기 하는 것 이런 동작들은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셀 수가 없는 건 기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? 단수로 치고 봐죠 정리하면 셀 수 없는 것 그것은 단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water 셀 수 없죠? 물을 세는 게 아니라 물이 담겨 있는 그릇을 세는 거니까 물은 셀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water is 라고 해야 되겠죠? water are 안 되고 water is 될 거고 water boils, water freezes 이렇게 s를 붙여야 되는 겁니다 셀 수 없는 건 단수다 생각 이런 것들, 짓는 것, 동작, 추상적인 것들 다 셀 수 있는 게 아니죠 단수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패턴이 끝났네요 별로 어려운 건 없었죠 learning about these patterns, 그러면 helps 답은 helps 될 거고 us,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겁니다 뭐 하는데? to understand,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